여기서 맞으면 걸리네 조금 더 앞에서 여기서 맞아 여기서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? 이것도 손목 힘이 들어간다고 해요 손목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또 이거 젖혀서 그냥 빨리 돌아서 앞에 손목은 더 많이 써야지 이제 어떤 드롭이 잘 된 건지 알겠죠? 이게 잘 눌렸을 때 힘이랑 잘못 맞았을 때 힘이 손에 느껴지잖아요 아니아니아니 스매싱 이제 졸업했잖아요 그렇죠? 혹시 스매싱 말고 또 안 되는 거 있어요? 드롭이 안 돼요? 알겠어요 자 준비 시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더 다시 하나 더 문제점이 점플력은 엄청 좋아요 근데 왜 안 넘을까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점프만 하고 스윙이 너무 느려요 자 점프를 했으면 위에서 이미 치고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 점프 많이 뛰고 그렇지 항상 오른발 만약에 내가 점프로 칠 것 같으면 오른발 잡고 점프할 때 손목도 같이 끝나야 되고 발 바꾸려면 하나 둘 셋 돌려서 손목 스윙 여기까지 내면 안 되죠 더 뻗어요 여기서 맞으면 걸리네요 조금 더 아파 여기서 맞아 여기서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? 이것도 손목 힘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손목 힘인데 살짝 이거 봐요 점프 따로 스윙 따로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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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여기 힘만 있어도 엄청 부드럽죠 근데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세워서 누르기만 해도 그냥 가볍게 세워서 눌러 그걸 더 톡 가볍게 톡 그렇지 가볍게 따라가서 톡 기다렸다가 점프해요 손목 더 써야지 기다렸다가 손목 스윙이랑 발 같이 하나 둘 셋 오른발 사이드 따다당 그렇지 방금 손목 잘 눌렀어요 뭐 춤추는 것도 아니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방금 스윙 진짜 잘했어 공도 잘 넘어갔잖아요 이게 스윙이랑 발이랑 같이 됐을 때고 아까는 뭐 발 따로 스윙 따로 했잖아 자 같이 같이 그렇지 하나 둘 기다렸다가 같이 따라가서 너무 빨리 점프 안 해야돼 타이밍 기다렸다가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손목 톡 하나 둘 셋 하나 더 기다렸다가 점프 기다렸다가 점프 그렇지 따라가서 하나 나이스 따라가서 하나 오케이 하나 둘 둘 손목 더 눌러 눌러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조심히 톡 세 너무 세요 방금 어렵죠 이거는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요 하나 둘 둘 둘이 마스크도 맞춘 거예요 혹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점프 따로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스윙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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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스윙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스윙 빠르게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나이스 이런 거 어떻게 칠 거예요 승헌 말이 온 줄 알았는데 밀린거 스텝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지 오른발부터 밀렸으면 하나 둘 셋 점프잖아요 근데 그렇지 우리 스매싱 때도 이거 하지 않았어요? 근데 왜 갑자기 스텝이 또 바뀌어 있어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점프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높은 거는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높은 거는 발 따라가서 낮았다 따다당 어구이 잘했어요 하나 둘 셋 그 대신 왼발로 타이밍 잡아서 오른발 스매싱보다 더 쉽죠? 아니에요 시작 하나 둘 셋 공에 맞춰서 내가 스텝을 어떻게 나갈지 정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밀렸다 왼발로 아닌데 밀렸으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잡아서 톡 잡아서 톡 떨어지지 말고 위에서 톡 위에서 톡 위에서 톡 위에서 톡 하나 둘 밀린 거 어떡해? 그렇지 밀린 거 어떡해? 어깨 열어야지 살짝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넘어요? 너무 잘 너무 잘하는데요? 너무 잘하는데요? 어 나이스 두 줄 다 했나요? 한 줄 했나요? 준비 하나 둘 이거 봐 점프 너무 빨라요 점프 더 기다리고 잡아놓고 스윙 손목 어디서 쓰고 있어요 지금 또 이거 젖혀서 그냥 빨리 돌아서 앞에 손목은 더 많이 써야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손이 안 떠서 가죠 좀 더 눌려야 돼 그렇지 항상 스윙 자세는 똑같은 스윙 자세 괴롭할 것처럼 너무 헐렁하게 잡으면 상대방이 알잖아 반듯하게 어떤 거 치는지 모르게 반듯하게 그렇지 반듯하게 잡아놔 오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잘했어 눌러 방금은 잘했어요 그래도 눌러 기다렸다가 반듯하게 잡아놓고 눌러야지 그렇지 잡아놓고 아 이거 잡지도 않고 이러고 잡아야지 잡아야지 두 줄 했어요? 한 줄 알죠? 왜 나오려고 해요 헷갈렸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열어서 좋아 열어서 기다렸다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에이 손목 안 써졌어 나이스 아니야 이제 어떤 드롭이 잘 된 건지 알겠죠 이게 잘 눌렸을 때 힘이랑 잘못 맞았을 때 힘이 손에 느껴지잖아 하나 둘 그렇지 너무 잘한다 하나 아니죠 지금 스윙 자세부터 농부하는 것보다 스윙 자세 뒤에 스윙 자세 그렇지 아예 예부만 까면 어떡해 자 준비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자 점프 너무 빨랐어 지금 떨어지면서 쳤죠 잡아 잡아놓고 툭 툭 아까 우리 손목 잘 넣었는데 하나 둘 점프 잘 해놓고 떨어져서 친단 말이야 기다려 기다려 공 왔을 때 점프 기다려 공 왔을 때 그렇지 기다려 공 왔을 때 더 기다려 그렇지 하나 둘 둘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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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잘했어 스매싱하고 드롭하니까 손목이 그래도 잘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따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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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손목 눌러야지 에이 손목 각도 그렇지 아니야 이 손목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좋아요 항상 내가 어떤 스윙하는지 모르게 에이 하나 그렇지 따라가서 손목 눌러 마지막 손목 눌러 오늘도 오늘 처음 치고 잘했어 이따 게임할 때 볼 거예요 알겠죠? 특히 푸싱 웃음 miyorum 스푼 스푼 awards 영상 1 2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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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